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의 목줄이 찬혈입니다 지금 제 숙소를 처음 공개하는 거라서 네 그쵸 저는 굉장히 떨리긴 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저 옷장입니다 빠바밤 옷이 좀 정리가 안되있긴 한데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개설이 안한 모자들을 일단 이렇게 차곡차곡 꾸벼지 않게 꾸벼지면 안되는데 다 가져갈거에요 다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 힘들어 모자는 이정도로 됐겠죠? 충분해요 트레이닝바지들 있는거 다 가져가보죠 일단은 첫번째 캐리어는 이정도로 조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번째로 쌓일 짐은 바로 신발입니다 일단 아끼는 신발들 위주로 네 아직 다 아끼는 거긴 한데 박스에다 안넣어도 괜찮겠죠? 이게 꾸벼지 않겠죠? 전 다 가져갈거에요 와 이사를 간건때문에 안녕 나는 간다 부럽다 정말 다 가져가시네요 네 다 가져갈거에요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네요 영수증같은거 같은데 다음 짐을 싸러 출발 고고싱 네 네 네 이렇게 인형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귀여운 모델과 이렇게 그리고 기타가 멀리 있으면은 네 안하게 되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옆에 놔뒀거든요 음 저희 아버지께서 생일선물로 주신 아주 소중한 짐입니다 침대 근처에서는 우리 동으로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세연씨 네 감사합니다 세연씨 보시면 짐을 굉장히 많이 쌌어요 지금 너무너무 설레고 새로운 가족분들 많아서 생각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는데 아 굉장히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